예, 반갑습니다. 잠깐 하느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삼아주시며 진리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셔서 저희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에 대해서 더욱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능력의 손길에만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모든 분들 주님 앞에 더욱 성장해 가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중에요. 테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 페이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문 내용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라는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명령으로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됐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또 어떻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하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애시당초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것도 아니지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뜻인데 그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그러면 많은 것을 사실 거론을 해야 됩니다. 기도란 무엇이고 왜 기도해야 되냐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즉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기도의 내용이 담기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를 해야 될지 그 기도해야 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 그랬어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고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반적인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다 거론하려면 시간이 많은 시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좀 간추려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란 무엇이며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도란 뭘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기도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반복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표현을 기도 얘기할 때면 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죠. 이사야 2장 끝절에 보면 사람의 호흡은 그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숨 쉬지 않으면 사람의 육신은 죽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빠져서 나오지 않으면 죽죠. 물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숨을 못 쉬어서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가 막혀서 그렇죠. 사람이 호흡하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막혀서 실제로는 죽습니다. 몸이 어디 탈나서 죽는 게 아니고 기도가 막혀서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인데 하나님과 항상 열려있는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항상 중얼중얼하고 다니라는 얘기냐. 기도를 사람이 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겁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의 태도를 기도라고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몽고멜이라는 목사는 기도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말하든 말로 표현되지 않든 영혼의 간절한 염원이 기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표현이 되든 표현이 되지 않든 간에 우리 영혼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염원이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기도의 정의가 제대로 잘 표현된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육신이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마음속에 일깨움을 준다 그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구석이 말이 아니겠죠. 아버지와 자식 간에 그 다정한 대화는 늘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다정한 부자지간의 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은 신랑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다정한 속삭임이 필요하고 부부간의 은밀한 대화가 필요하고 부부간의 애정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간의 은밀한 속삭임이다. 이렇게도 기도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하고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정해 주신 방법이 기도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경배를 받아서 또 찬양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또 기도는 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그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가 전혀 도움이 필요 없고 내가 전혀 내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면 기도 필요 없죠. 내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건 내가 피조물이라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표현함으로써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늘 깨닫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기도할 때 동시에 우리는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기도하는 속에서 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 자신이 의존적인 존재임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피조물인 자기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는 자신의 피로를 하나님께 아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기도라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차피 필요한 것이 많아요. 육신적으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숙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께 아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미리.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지만 너무 감사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혜만 부족한 게 아니죠. 부족한 거 사실 투성이죠.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필요하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주님께 아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할 때 더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조금씩 비슷비슷한데 약간씩은 틀려요. 그러니까 좀 적어놓는 게 필요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죠.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해드려야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 삶 속에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기도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도로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실제로 있을 거예요. 내가 평생을 통해서 수고하고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 잠깐 일한 게 뭐죠?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죠. 내가 평생 수고하고 일해서 이뤄놓은 역사보다 하나님이 잠깐 역사하신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큰 역사와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일하려고는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과 보낸 한 시간이 사람과 보낸 일생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보낸 한 시간이 평생 사람하고 보낸 일생의 가치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보낸 한 시간이 거기서 말하는 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도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깨워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어떤 피로를 아래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죠. 우리의 피로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도 아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뭐 기도해. 기도 안 해도 아시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소홀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래지 않아도 아는 건 틀림없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피로를 알리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죠. 전지라는 속성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도 세시는데 뭘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니까 내 평생의 모든 죄도 미리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알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시지만 피로를 아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뻐하셔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주 여하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됐습니다. 이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들이고 그 항무지가 됐던 이스라엘 땅을 옥토가 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항모하게 보이던 그 항모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모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요아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항모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요아가 마라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약속한 걸 지킵니다.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뭐라고 그랬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유가 뭐죠? 구하는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구하는 것을 들어줬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걸 믿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하지 않아도 즉각 즉각 주죠. 피로를. 그러면 의뢰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삶 속에도 그렇죠. 부모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구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재깍재깍 다 주면요. 그 자녀는 의뢰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한 자녀들이 나중에 불양화가 됩니다. 때로는 피로가 무엇인지도 알죠. 아는데 기다려봐요. 제가 나한테 구하나 안 구하나. 그러고 보신지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지만 아버지께 부탁할 때까지 어머니께 부탁할 때까지 놔둡니다. 그리고 한 번 구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봐. 그리고 놔둬요. 그리고 또 구하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간절히 자기가 구할 때 도와주면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정말 구할 때 주무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걸 들어주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통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한 절 찾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6장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 후버트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메 이 말씀 중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요.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지구상에 있는 인물 중에 사람 중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다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의 태도고 영혼의 간절한 염원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간절한 염원 갈망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힘입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보세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듣지 않는다고 제가 표현했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기도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는 들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의 기도는 들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듯이 어떤 것이든지 다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아들이 된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듣지만 다른 기도는 안 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다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건 그 기도는 정말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의 기도를요. 사람들은 소홀히 하는 경우 우리 자신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기도는요. 뭐라 그럴까요. 선이 연결되지 않은 장난감 전화기 갖고 통화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이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해 봐요. 장난감 전화기. 그래서 여보세요. 뭐 어떻고 저 듣고 뭐 어떻고 저 듣고 얘기 아무리 하든지요. 저쪽과 상대방은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그와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선이 연결된 기도죠. 그렇죠? 관계가 형성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10편 65편. 10편 65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특별히 특권이다. 연결되어 있는 수화기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왜 꼭 해야 되냐.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건 반드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또 골로에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랬거든요.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을 찾아봤는데 일일이 세봤대요. 그랬더니 신구약 성경에 기도하라는 명령어로만 된 것이 자그마치 950회가 나온답니다. 저는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세워봐서. 어쨌든 950번이라는 반복된 표현이 기도하라는 명령어식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많은 표현에 기도하라고 명령이 나온다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해를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 상 12장입니다. 사무엘 상 12장. 사무엘 상 12장 찾아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찾아보세요. 사무엘 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인은 죄를 여우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구약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은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늙으니까 이제 우리는 선지자 말고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있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줬어요. 그리고 왕이 세워지니까 사무엘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죠.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다스리는 위치에서 물러가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전개에서 은퇴한 거죠. 하던 일에서 사역에서 물러난 겁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밝힌 내용이 내가 너희들 앞에 하던 일이 축소되고 사역에서 물러나지만 그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절대 안 범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쉬는 것은 기도가 멈추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승리하는 비결이죠. 왜 기도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기도를 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삽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육체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옛 구숙과 죄성에 포함된 나쁜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과 싸웁니다. 이 세상의 죄가 유혹해오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유혹해옵니다. 우리는 그것과도 싸워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사탄과도 싸우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를 하는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하기 어렵다. 즉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그 좋은 예를 하나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추레웃기 17장. 추레웃기 17장. 추레웃기 17장.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듐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수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수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도를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수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하니시라 하고 여하니시는 여하는 나의 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가로대 여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하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같이 읽겠습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재미있는 아주 놀라운 그 장면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일부러 연출하셨죠.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라는 무리가 있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요수아라는 자기를 따르는 요수아 지도자에게 군사를 뽑아서 아말렉과 내려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는 아말렉과 요수아가 이끄는 군사하고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걸 볼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자 그걸 들어올리면 밑에서 이겼어요. 내려오면 졌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싸웠죠. 어떤 경우든지. 그런데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똑같이 싸웠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냐 내려오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의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론과 훌이요. 옆에서 보니까 금방 알잖아요. 계속 들고 있는데 이거 들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팔을 그냥 지팡이 안 잡고 서 있어도 힘듭니다. 해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학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손 들고 볼 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몇십 분 서 있으면 이렇게 팔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들고 서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잘 보니까 올라가면 계속 이기잖아요. 그래서 바위 갖다 놓고 거기 앉으라고 하고 옆에서 맞잡아서 해서 세 사람의 손이 같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결국 밑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죠. 그게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이걸 왜 책에 기록해라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장면을 연출하신 겁니다.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려 간질을 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또 간질이 귀신 들린 건가 그러는데 무조건 간질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병이 돼서 간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특별히 귀신 들려서 간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간질 들린 아이를 여러 번 물과 불에 던져서 죽을 경우를 여러 번 거쳤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 데려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어요. 우리는 왜 못 쫓아 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마태복음의 내용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은 뭐죠? 하나님에게 기도의 간절한 표현이 금식이에요. 금식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데 자신의 육신의 요구가 먹는 거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욕구인 음식까지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떼쓰는 게 금식이죠. 반드시 이루어주라고.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라고 말했어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야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 끌어내리는 통로가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대단히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건져야 돼요. 영혼을 건지는 것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건세에서 잡혀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한데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면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움직여서 말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요수하에서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요수하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배우스를 입고 있다가 저녁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요수하를 하나님이 너 일어서라. 그리고 백성들을 성결케 해서 그 백성들 중에 있는 죄를 지은 아간을 처리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하겠다. 그 말이 뭐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죄 지은 그 사람을 찾아서 처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러 갈 때 기도 먼저 하는 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전쟁할 때 백병전이 있고요. 백병전 막 실제로 사람들이 부딪혀서 싸우는 거죠. 그러기 전에 적군을 향해서 뭐를 쏘죠? 포탄을 쏘잖아요. 포탄을 상대방에게서 막 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백병전에서 이기는데 기도하는 건 적을 향해서 포탄 날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고 왜 기도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11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중요하겠죠. 무조건 어떤 걸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자면 어려우니까 제가 묵상하고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본문을 숙제로 드립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몇 구절을 찾아서 읽으면서 그냥 숙제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 내용을 예수님이 쭉 얘기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 시간 끝에 주기도문으로 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워두시는 게 필요해요. 왜 외워야 되냐. 이 속에 기도할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이대로 말을 되풀이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이 영광의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겠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라의 이마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죠. 이거는 전도 다른 영혼을 건지는 그것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었다는 건 이미 계획이 서 있죠. 그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계획에 자기도 참여하라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동참할 몫이 뭔지 알고 찾고 그곳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 중에 먼저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육신에 정말 어려울 때는 융신의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해도 이 말씀에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영육 가운데일 거예요. 그래서 양식에 대한 기도. 그다음에 죄 지은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이것은 죄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는 그 죄를 처리해 주실 우리 삶 속에 올라오는 죄 있죠. 그런 죄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것에 대한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이제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다른 번역에는 악한 자에게서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끔 위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악한 자 마귀에게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쭉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 밑에 세부 작은 제목들이 어떤 게 나올 것인지 쭉 써보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대목을 하나 찾습니다. 14절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오뜨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자세하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죠. 그 충만하신 분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앞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 굳세지는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세요 그런데 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을까요? 계시긴 계신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의 보자를 안내어드리는 사람이 꽤 있죠 내 마음의 보자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점점 더 주님으로 꽉 차야 되는데 반쯤은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주님이 거하실 곳은 별로 조금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채워져서 내 마음을 주님이 주인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주인으로서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양도해드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마음의 계시게 하옵시고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어디에 뿌리가 박혀야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몸 된 교회의 성도들 무리 속에 내가 뿌리가 박혀야죠 그리고 터가 견고하게 돼야 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하면 안 뽑혀져 나오겠죠 왜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막 흔들리고 그러냐면요 뿌리가 일단 제대로 안 박혔어요 그리고 박혀야 될 곳에 제대로 박히고 제대로 박혀서 터가 딱 굳어져 버리면 안 뽑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소의 사랑 그리소의 사랑이 풍성하게 돼서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 있죠 이게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넘겨보겠습니다 한 문구를 더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뒤에 있어요 그런데 한참 넘기시네요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소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소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죠 바울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건데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선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뭔지 진리와 거짓이 뭔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가 키워져야 돼요 맞죠? 그 분별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인데도 받아들여서 신앙이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별력이 키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소의 날까지 이르고 어떤 분은요 구원받으면 처음에는 진실한데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더 마음이 무뎌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는 사람도 봤어요 문제는 진실한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진실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인기 응변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칠면 석척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소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져 우리가 열매가 가득하기를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도 본문 중에 중요한 본문이고 넘겨서 빌리뽀서 다음에 골로세서가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도 한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9절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이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쭉 긴 기도인데 이 기도 중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동시에 그 다음에요 10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언론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하고는 또 틀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추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모든 견디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해서 실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기도 제목 여기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본문을 드렸죠 마태복음 6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빌리뽀서 1장, 골로에소서 1장 그래서 이런 기도의 바울이 했던 기도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고 살아야 될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의 방법은 뭐고 또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좀 어차피 묵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한 번 와서 더 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무리를 뭘로 하라 그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거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 16장하고 헷갈렸습니다 16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중요한 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동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냥 하나님께 구한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속죄의 사역을 기초로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이 생긴 게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실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우리가 아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속죄의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그 속죄의 사역이 믿어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어진 사람 그 기초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내가 약하고 때로는 내가 천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처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요 왜? 나의 모습을 근거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기도하기 때문에 들으셔요 이해되시죠?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지 않으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엄청난 약속이에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자기의 수표를 주면서 거기다가 자기 사인이 돼 있는데 돈은 네 마음대로 써라 쓰면 내가 다 결제해 주겠다 했다면 그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써놓고 청구하면 그 돈을 내주는 것은 그 안에 액수 때문에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사인했냐를 보고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백지 수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서명이 된 수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적어서 하나님께 청구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어요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엄청난 약속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그 능력과 효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건 참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작은 부분밖에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뜻 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필요성만 좀 이 시간에 얘기했고 기도해야 될 내용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경우도 다음에 기회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철이 없는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그리스도의 속죄 사실에 근거 위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침련에 빠질 때도 있고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언제나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기 새로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기약에 쓰임받는 지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도 주께서 함께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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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